제가 이때 가장 많이 봤던 봄날은 간다? 아 땡 이게 어떻게 된 사람이야?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여보세요? 제가요? 아 영문대요 지금 이것을 맛있게 먹어서 화제가 됐는데 두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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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땡 삶은 계란? 아 뭐야? 배우의 품은 언제부터 깨져들었습니까? 희태 희태 우리 땡 뭐야 이게 뭐야 5번 빡잡니다 희태 12번 수련 14번 폭이 너무 많으세요 아니 엄청 많이 왔어요 아니야 정말 맞다고 했어 그때 나한테 수련 고빈 아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뭔가 뭘 역시 인생이 생명이네 인생이 아니야 너무 좋았어 아니 좀 기다려 나의 예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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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알았지? 나 다 얘기 안 돼 나 아는 게 없어 너에 대해서 나 아는 게 없지 명의가 희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오예요 한 번도 듣지 못한 속상하네요 희망 정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